안녕하세요. 메가서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비교할 수 없는 국어, 무비국어, 영화 같은 국어,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. 이번 강의는요. 이번엔 지금은 문학을 공부할 시간이라는 퀘스트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지금은 문학을 공부할 시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? 말 그대로예요.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들어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비 고3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.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들어갈 때까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.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? 물론 당연히 수능 공부 여러분들이 준비를 시작해야겠지만 중간중간 내신도 볼 거고 또 아직은 사실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절시담이나 절박함 같은 것보다는 약간 좀 붕붕뜨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일 거예요. 하긴 해야 되는데 수학을 먼저 해야지. 영어 해야 되지 않냐? 됐어.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되지.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. 너무 아까워요.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준비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국어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. 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. 우리말인데 못할까요? 네 못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금은 문학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. 문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. 누구랑? 엄선경 선생님이랑 함께?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지금 미리 이제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미리 해놓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EBS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들어가야 할 때 또 사설 모의고사 문제풀 때 또 내신 준비하고 또 바쁠 때 그때 지금 해놓은 게 빛을 발할 거예요.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해놓음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어요. 문학개념어부터 먼저 들으면 좋겠는데요. 선생님이 새 커리가 이제 나올 거예요. 이제 뭐 선생님이 좀 며칠 또 있다가 이제 2024학년도 커리를 찍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공부를 시작해 주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 문학개념어 2023년도 버전 문학개념어가 있거든요. 그걸로 먼저 시작하시는 거 괜찮아요. 꼭 필요한 개념들만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문학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그 문학사를 왜 하느냐고 하는 직군들이 있더라고요.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죠. 그죠?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중에 내가 안 배운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러면 한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문학의 시대가 어떠한가라는 걸 알잖아요. 그러면 작품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. 작가 이름 딱 보고 작품을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배경이겠네. 나중에 보기에 나왔을 때 이거랑 연관지으니까 이건 내가 봤던 이 작품이야 하고 연결 지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작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한국사가 아니라 한국사 속에서의 문학사를 설명을 해 줄 거예요. 갈래져 다 나눠서 얘기를 해 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덧붙여 나가면서 하나의 큰 틀을 만들 수 있게 진짜 문학을 문학답게 공부할 수 있게 가르쳐 줄 거예요.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 운문 공부하는 개념 들어갈 거고요. 산문 공부하는 개념 들어갈 거고요. 이 예시 충분히 넣었어요. 그냥 어디서 이렇게 그냥 한쪽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을 넣었고요. 기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 것들이 이제 그 앞쪽에 있어요.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해서 앞쪽에 있는데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윗바탕이 돼야 그래야 그 위에 뭔가를 빌드업 쌓아 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여러분이 아니라 전문가인 선생님이 골라서 이건 꼭 알아야 돼 선택지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문학 작품 볼 때 알아야 돼 라는 것만 골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다 끝내놨어요. 그게 문학 개념이에요. 이거는 한번 공부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보면서 거기다가 작품 예시 놓고 문제 풀다가 나온 거 있으면 거기 선지 개념 나온 거 이제 모아놓고 마지막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. 문학 개념은 지금 공부해두면 좋죠. 새 강의가 나오겠지만 또 새 강의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가니까 이거 먼저 미리 들어두면 좋고요. 선생님하고 이제 문학 공부를 하겠다. 문학이 워낙 유명하니까 선생님이 문학을 공부 좀 하겠다. 재밌게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. 그냥 밑줄 치고 외우는 거 난 진짜 안 하겠다. 걱정하지 말아요. 난 밑줄 치고 외우는 거 안 시켜요. 그러지 않아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. 그래서 문학 종합편, 무비국어 문학 종합편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 2023년도 문학 종합편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갈래별로 대표되는 작품들을 뽑아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가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올 거야. 이런 건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거야. 라는 방법적인 측면으로 작품들을 분석을 할 거고요. 그다음에 무비국어 문학 종합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들어보면 선생님 이거 찍은 지 조금 됐어요. 찍은 지 조금 됐는데 이 강의를 다시 찍을 수는 없어요. 이게 100편 정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거든요. 100편 정도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선생님이 안 돼가지고 물론 이때도 안 됐었지만 이땐 선생님이 어렸어요. 어쨌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찍어놨거든요. 그래서 무비국어 문학 종합편으로 100편 넘는 문학 11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진짜 중요한 작품들 있죠.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. 재미있게. 그래서 무비국어 문학 종합편이나 2023 문학 종합편 이 두 개 뭐 같이 들으셔도 상관없고요. 아니면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거 먼저 듣고 방향 잡고 난 다음에 2023년도 현대 운문 그다음에 현대 산문 그다음에 고전 운문 고전 산문도 있으니까 본인이 약한 거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. 방법적인 측면으로 보셔도 되고요. 아니면 통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끝내셔도 되고요.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 하는 방법 배울 거예요. 문학 공부할 때 문제풀이 연습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또 있거든 선생님 되게 실전적으로 가르치거든 그래서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 통해서 배웠던 작품들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 문학 개념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가 저거 어떻게 우리가 문제로 풀면 되는가 라는 거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풀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그 문풀 연습에 해당하는 그 책으로 비타민 교재 중에 단무지 하나라고 있어요. 요게 단무지가 단숨에 무리 없이 지금 푸는 기술 문제라는 뜻이거든요. 단무지 하나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배웠던 내용들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였구나 라는 걸 연습할 수 있게 딱 맞춰놨으니까 좋잖아요. 물론 새 강의 시작할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2024번 준비를 시작하겠지만 지금 준비하는 이 시간 그쵸? 이제 앞으로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지금 뭔가 약간 좀 연말이 되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달도 바뀌고 붕붕 떠 있는 그 시기에 내가 조금 공부를 해둘까? 문학 공부 미리 좀 이렇게 바탕을 좀 깔아 놓을까? 이렇게 깔아 놓으면 나중에 겨울방학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달릴 때 수학이나 영어에 치이지 않고 국어를 미리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뛸 수 있는 숨 한 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. 아셨죠? 그래서 지금은 문학을 공부할 시간 누구랑? 엄선경 선생님과 함께 당연하죠. 문학 개념부터 시작해서 강의 쭉 선생님이 준비를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단무지 하나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. 질문이 그치? 문제 많거든? 500문제 가까이 되니까 문제 풀다 보면 되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.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 이거 뭐예요? 라고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. 그러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요. 직접 질문하시면 돼요. 선생님 질문 게시판은요. 선생님이 관리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다 답글 달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어에 대해서 이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? 라든가 이건 왜 답이 이거예요?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? 라는 거 질문하면 선생님이 그에 맞춰서 답변 다 해 줄 거예요. 아시겠죠? 아까운 시간이에요. 새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국어에 대한 기본을 좀 잡아놓고 가면 앞으로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차피 공부하게 될 텐데 나도 좀 편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강의를 그제서야 막 따라가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빠르게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. 그죠? 국어가 1교시에서 뒷받침이 되잖아요. 문학이 1교시에서 뒷받침이 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의 질이 달라집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번 짧은 시간 남아있는 기간 잘 한번 써보자 라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은 문학을 공부할 시간 이라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.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 게시판으로서 질문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좋습니다. 질문 게시판에서 봐요.